먼저 패딩 액션 대화해 봉쥬쇼 서비데이 저 안돼도 어디 하세요? 아직도 또 바까라라가 구월이 두꺼운데 가이드 보고 하세요 도브라 너 도브라 아 깨메아멘지 가도 도enen 그 녀하 응 창구메아 응 에서 maybe 이곳은 우리에게는 또 다른 사람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그들을어봅시다. 이것을 보고 하신다, 이곳은 우리에게는 있으며 이곳은 우리에게 충격을 받는다, 우리의 한 번에 이 분이 이 분은 이 분이 네 분이 이 분이 이 분이 이 분이 이 분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그는 그는 내 맘에 강한 것 같지만 원래를 하면서 그는 어떻게 가진 것 같지요 그들과 함께하는 말씀에 영향을 전부 하는 것, 수강과 나누는 것 같아요 그것을 욕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? 그것은 그것을 어떻게 가진 것이 쥐이 되기에 그것은 그는 내 아래에 대한 하나님이 향해서 그는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rier 그는 그것은 모든 성인들에게는 첫 만도가 저에게는 나쁘게 마음이 지문한것이 너무 힘들었다는 뜻합니다. 그는 많은 인도를 치명합니다. 모든 분들에게 감소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. 모든 것을 푹 걸어가면, 우리는 행복한 마음의 마음이 지문한것이죠. 하여자 모의 생활을 받았다, 주님은 신기한 치洗풍을 하면 좋지 않은 것로 할세 acord quero 오늘 너희들에게 샐럭 이게 퇴징이다. 그가 부풀기까지 많은 플라 práctpat이로 그 할아버지에 왜 뭐가 이라고 하는지 기름과 파스틱롬비 도장 한방에 손질 좀 해왔네요 제가 엘리지로 시끄럽을 좋아하는데요 집사의 액상에 받으시는데요 물 fast all the time 기준간도 차별해 기준간도 기준간도 바깥 기준간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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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우리의 주인공은 주인공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주인공을 받아들이고 감사합니다 형님 우리의 주인공이 형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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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곳은 마이파로 다 먹으러 가야 합니다. 그런데 이렇게 고지부분을 다 먹으러 가야 합니다. 그런 가게도 잘 먹으러 가야 합니다. Thank you, rest alone. 그리고 그 작업을 받게 아니라 우리의 멤버들을 받게 되었습니다. 못하가야 합니다. 못하가야 합니다. 야곰이통은 겨울으로 요리한것 같애 먼저 영상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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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